구독과 좋아요, 알람 설정을 해주신 분들께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세 분께 제닉스 의자를 드립니다. 가자. 지호 왔어? 왔어요 왔어요. 오케이. 지호 너 눈이 뜬 아침이야? 네. 괜찮아? 역시 같이 오. 같이 오 역시. 야 설마 노광은 높았지 않으시지? 네. 오케이 오케이. 가자. 휴식. 아 나 꼴했어. 뭐야. 나 10버스 무리. 괜찮 괜찮. 네 천천히 올라갈게요. 2렙 때 붙겠다. 이제 붙들기였어. ?? 퇼vre. crunchy. 스키 Stock. 문 tercer 쪽 Silence. ина 잘야마 전자. 오후 스키 Through. 아 그 종이 보낸다. бу니군요. Rock Congo. luck攻지ignale. 어da 뭐야alnya和 процесс 죽는다. 아ändMeretzen 생acı다가 어떡 counterpartsiral. 아 뭐 항상 조심해 confirms 혼란 Sickentry. 귀찮아? 보인다. 레전뜻지같년 посто지 czynod 이제 붙을 수 있어요 붙었다 말아 네 나이스 한 명만 한 명 2등만 해 2등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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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등 잃었어 아 까비 잃었어? 아이고 깨비 정했나 네? 1등 해줘야지 아 1등 거리 안 나왔었어요 진짜 나같으면 해줬다 주효야 오랜만에 게임하는데 괜찮아? 한 몇 날 했어요 아 진짜로? 네 2개 2개 여기 박스 당종은 아마 실패한지 오오 살았지? 네 아 아 말린다 말려 괜찮아 3-3 네 몰라 진짜 저 아 아 아 아 아 네 현지 너의 마일리 나의 마일리 와일리 안아 날마다 나가 날수 죽였어 한명 나이스 어 밀렸다 괜찮아 여기 다 털렸어 다 죽였어 나이스 서희 가요 아 야 빨렸다 나 정말 나이스 아 234 234 와 졸려 나 7등 2457 최소 나이스 이겼어 이겼어 아 내 드리프트 빨렸어 아 잘 죽였네 재훈이가 루키 저분 존나잘해 응 저분이 역사잖아 아 진짜 존나잘하는데 그런거 같아요 파이팅 스테이인거 같아요 지오 먼저 가고 와 하나 갓겜 나도 갓겜 나 올라오셨어 얘 얘 좀 거리도 밑다 왔지 얘랑 신라면이야 나이스 나이스 한명 더 왔다 나이스 앞에 갑박 뭐야 괜찮 괜찮 카메 다운 손 그리 잡게 개인아 먼저 가 네 오케이 지오야 거의 쎈다 왕 어 지오야 칭찬히 올라와 아 바로 올라왔다 지오 오케이 작업 조심 작업한다 다가간다 내가 죽여볼게 기다려봐 아 형 그냥 데리고 가자 오케이 뒤에 앞에 거리 좀 있어요 살짝 뛰었어 네 떴다차 아이는 거리 안돼 튕겼어 활동 고정 재현이 1등 고정 오케이 그걸 이겼어요 오케이 나이스 칠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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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 끝났어 나이스 나이스 1,2 나이스 아 지오 지렸다 한 번 와 지오 거기서 그렇게 터내갖고 살았어 또 굿굿 나이스 가자 밀어줄게 지금 눈이 뜬 아침 쓰고 있어요 잘 배웠다 오우 오우 살았다 다행이다 저 올라오셨어요 오 한 명 더 차 차 공부 좀 네 천천히 빼고 갈게 오우 아 삽 먼저 갈게 전화 8등 고정이다 1등 실수했다 나이스 오 2명 다 빠졌다 리콜 7,8 고정 4대2 유래해 우리가 다 올라왔다 다 올라왔어 원틀만 안주고 이겨 1등 1등 흠 1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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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잠깐만 지오 빠졌는데 아니 지오 빠져나가 비상 56야 이득만 해 이득만 나이스 지오 백업 빠르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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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재진아 좋았다 네 3대1 어? 전판 똥스란거 캐리했다 아니야 오케이 가자 아웃 화면 다운 트리 좋아요 어 드릴 걸렸다 내가 드릴 묶을게요 니가 묶어 니가 살짝 싸워놨거든 재원의 구박 가 재원의 구박 나이스 다운 내가 잡아올게 이제 네 어 달려 유지해 줄게 아 미안해 달려 돌렸어 유지해 줄게 형 가 나 거리 땐다고 앞에 원투 보내고 어 아 아 따라가 아 그래 하나 붙는다 네 에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블락발라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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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등은 메코 굿 굿 나이스 나이스 4대1 응? 우리 멤버가 좋아하지 아직 더 열심히 연습해야죠 아 정현이는 진짜 많이 늘었다 정현이는 테칸님 때문에 퍼핑 못하네 분발합시다 테칸님 야 얘들아 좀 뭐라해 나한테 빨리 분발하세요 아 죄송합니다 형님들 어지간히 못해야지 아 제가 제일 못해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버스 쪽 죄송합니다 형님들 형 할 수 있어요 형 어지간히 못하세요 조금 아 좀 잘하고 싶다 진짜로 너무 못해가지고 형 한번 밀어줄테니까 1등 한번 해보시죠 아 아닙니다 먼저 가십시오 밀어주세요 아 뭐하세요 아 아 아 사이드 아 살짝 불렀어요 오케이 나 사이드 탈게 가봐야겠다 지오 먼저 가 임쿠스 오케 아 잠만요 아 괜찮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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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보브를 진짜 못하겠다 보브를 지오지 여기 여기 타이머텔 랭킹 1등 있잖아 우리 지오 어 바로 떨어지죠 칭찬하면 안되네 거의 형 백여명 수준인데요 그러게 와 타이밍 드립 타이밍 부서지 오케 78인데 상대 아 와 왜 이렇게 차 덜덜거리냐 부시 차가 너무 덜덜거려 야 나이스 지오 나이스 푸근푸근 올라왔어요 오케 터트려 터트려 아 뒤에 존나 푸근하다 어 뭐야 어 재원씨 여기가 뭐야 뭐야 아 아 접대카트 찌렸다 아 1등 잡아야겠다 접대 맞지 지온아 아 아 예 맞아요 맞아요 형 접대를 잘하네 형 접대 아니에요 어 아 아 아 뭐하세요 진짜로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두 번은 좀 아니잖아요 지오지 아 어 아 으 아 으 으 으 으 어 닌 괜찮? 오우 태럴라인을 막 들어오시네 그냥 오우 살렸다 아 죽었다 아아 뭐하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존나 못하네 진짜 미리 죄송합니다 나이스 저기요 죽고 싶습니까? 살고 싶습니다 죽이지 말아주세요 알았어요 무섭습니다 감사합니다 후후후후후 아야 아 1 1, 2, 1, 2 1, 2, 1, 2 2대1 2대1 정현이 지금 선수예요 재훈이도 선수고요 그리고 여기 박지호 선수도 선수입니다 눈이 뜬 아침이 박지호 그리고 인재원 김재환 선수도 선수입니다 저는 그냥 빵셔틀입니다 아 조용히 하세요 그거 이제 너무 많이 써먹었어요 가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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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문안 저 아르테미스 없어요 아 아르테미스 없어요 아 나이스요 아 형님 빵차트 제대로 했습니다 오케이 뚫으시죠 오케이 아 당연히 제가 뚫죠 가면 박았어요 오케이 1등 고정 오케이 백업 완료 아 붐 뭔데 아 8등 고정 6등 2등 ст 보다 Stop 3ürd bumped 게 나 오우 형 그냥 나 뒷작업 쳐줄까? 세칸이형 뒷작업 쳐줄까요? 너 앞에 거리도 안되는데 어차피 그냥 뒷작업해 아 거리된다 어 가 가 가 형이 너무 어려웠어 뭐야 나 불쌍 오케이 나이스요 나이스 이사무치x3 그들로가 그들로가 귀사무치 그대로 고명 오오오오오오 잠깐만 너가 꽂으려 그냥? mı아하세요 이혼씨 아 근데 마 집합스프드할거는 이게 있지 stiff지 스탑한다고 아웃으로 갔을 텐데 이거 아웃 탔으면 2,3,4인가? 네 그거 생각하고 스탑이 이겨줘야지 스탑한다고 아웃 탔으면 이겼는데 혼자 가세요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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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코스 가자 저 중 1때부터 시작했어요 카트? 응 와 되게 늦게 했다 탈고 어 이거 탱탱이 안 모이지? 어 안 모일거야 아야야야야야 이상다 될거 같은데 갔네 빨리 밖에 그만 있어 봐 나 하게 어 가 나업한다 멍참? 살았어 살았어 저 터뜨려 봐요 아아 잠깐만 기다려봐 아 안된다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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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윤정은 왜이냐 나랑 동시에 막을라고 했어 네 나갈 어 나갈 것 같아요 아마도 뭐야 다 죽였어 와 근데 저게 안날라갔었네 힘내 조심 오 저 어디가 어 어 가요 가고있어 와 자폭을 해버리네 괜찮아 제가 갈게요 오케 아 몸삼 쩐들 마트맥이 말해 뒤에 지우고 논다 갈고나하나 화이팅 앞에 네 칠등만 할게요 칠등만 해봐 뚫어왔거든 가자 고기 하나 다운 지우 올라오고 나이스 우리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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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설사람 너무 재밌어 아우 가세요 뭐야 아웃 어 재훈이 가 일단 쇼 가고 살짝 띄울게 나 거리 뗐다 어 어 수위 좋아 나이스 지워 아 괜찮아 괜찮아 개꿀 개꿀 오 괜찮 나이스 나 치고 나갈게 올라올 수 있어요 어 괜찮아 내가 잡아볼게 어 어 나 최대한 붙을게 빨리 아 나 실수하는데 계속 아비 있어 아비 있어 아 집중해야겠다 쇼 애 설명 못했어? 아 맞아요 아 내가 올라갈게 아비 있어 나 일단 둘이 왔거든 일산만 해봐 일산만 아 아 한 명 죽여놨고 아 살았네 아 뭐야 한 명 죽였어 형 가요 쟤가 1등 해야 돼 너 해볼게 아 근데 앞에 붙이라가지고 1등하면 일산만 야 1등하면 일산만 넌 믿는다 아 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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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까비 까비 아 막 잘했는데 깨비 깨비 까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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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실수했다 실사 3점차 아 시청자수 1,000명 감사합니다 아 시청자수 6명 지온이 6명이래요 지온은 방송하나? 형 못해요 아 1,000,000 자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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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 다운 근데 이거 붙을 수 있어요 제가 점점 못해요 와 이게 죽네 괜찮아 차가 안 밀려 잘 그렇지 이거 안 밀렸습니다 가봐 열심히 올라오겠다 네 야 일자길에서 비켜줄게 일자길에서 비켜줄게 가 가 가 가 됐어 됐어 여정 나도 죽었어 하나 죽였다 오케이 나이스 하나 더 죽었다 네 태궐 나이스 다 나이스 네 다 동결해서 더 줄 거야 네 하나 죽었네 나이스 나이스 잘 나왔어 1등 줘도 이겨 아 팔렸고 지효 났어 1때만 해봐 지효 괜찮? 1때만 해봐 괜찮다 으으응 아 근데 저긴 잘 죽였다 그 동굴 안에서 잘 죽여졌네 하이사 저리 가 응 지호야 살아야돼! 어 살았다 나 빼고 갈게 올라간다 패럴라이더 온거야 저기 막고있어 가봐 킬 잡고 걸려 한 명 죽여놨어 지호야 막았어 가봐 나이스 어 둘 다 죽었다 나이스 개꿀 죽였어 죽여놨어 나이스 또 죽였다 정치 못하였다 어 나이스 아파나 왜 안돼 나이스 날아가 죽였다 죽였다 제가 갈께요 형 오 오우 차 세다 몰쪽 하자 이거 와 유정 날아갔어 하나 죽였다 지호야 하나 더 죽였다 죽였어 나이스 끝났어 이거 어땠어 다 말았어 나이스 나이스 저기 왜 이렇게 이제 그 그 이 뭐 네가 예 또 또 호 아 아깝다 9초 까비 나 마지막에 존나 깔아서 윤정이는 잡을라켓인데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